안녕하세요. 행두입니다. 네, 오늘은 탄창이 달린 총을 만들어봤어요. 총알은 3x1 블럭이고요. 이거는 자체 탄성입니다. 다른 분 보니까 거의 다 여기 고무줄로 걸어서 총알에 딱 총... 아니 탄창에 걸어서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게 탄창입니다. 아, 간지. 네, 장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좀 재미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다 집어넣어주시면 뒤에게 나옵니다. 이거를 딱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넣어주시고 이거를 넣으면 탁 걸립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눌러줍니다. 이 기능이 좀 불편해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해주십니다. 이제 한번 사격실험을 해볼게요. 이제 한번 사격실험을 해볼게요. 관약은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굉장히 먼건데 지금 확대돼가지고 네, 이걸로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한꺼번에 맞출 수 있을 것 같네요. 예스 정확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관약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저게 조그만 하얀색 보이시죠? 하아, 잠깐 하아, 잠깐 하아, 너무 어려워요. 하얀색 다른 것보다 맞추죠? 파워가 되게, 굉장히 쓰리라 하아, 운이 안좋아요. 그렇지. 정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야아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걸로 못 맞추면 망하는 겁니다. 다 맞췄습니다. 다 맞췄습니다. 이상, 핸즈였습니다. 다른 동영상도 많이 봐주시고요. 구독해주세요. 많이 봐주세요.